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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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락을 사라졌습니다. 바지락을 사왔네요? 흐뭇하려고 아 바지락을 만들고 멸치에 먹어요 저번에는 멸치를 했으니까 멸치를 만들었어요 물을 삶아. 물을 삶아. 이제 이래가지고 삶아. 푹 우러나도록 삶는구나. 팔 끓어, 그래면. 그거 까야지. 끈다! 응. 이래가지고 소금을 조금 뿌려. 여기다. 펄펄 끓으면? 그래야 젖꼭지가 잘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물을 살살 이렇게 하나를 뿌려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뚜껑 벗었다가 펄 끓으면 꺼버려야 돼요. 이렇게 다시 펄펄 끓으면 불 끄고 이제 국물이 우러났을까? 이제 그러면 벗검을 걷어내고 이제 불어졌죠. 걷어놓을 것도 없네. 이제 삶아졌어. 이리 놨다 이따 까야지. 이제 식으면 까? 이제 다 식었네. 식혀서 까야 되는구나. 이걸 까야 돼. 국물이 뽀얗게 나왔네. 까란지라고. 모래가 알같은데. 찌꺼기 있을까봐. 바지락이 좋아? 좋네. 여물었네. 요즘 때 맛있어. 바지락이 싱싱해가지고. 한여름에는 이게 물밖에 나오면 안 좋은. 물이 안 좋은데. 그래도 요즘 찬바람이 나니까 아주 좋아. 뚝뚝 잘 떨어지네. 이게. 그렇게 물을 한 바탕 줘야 잘 떨어져. 이런 데가 꽉 붙어서 남까지거든. 다 까서 또 한번 헹궈야 돼? 흔들어서 그래야지 모래가 안 씹혀. 물을 부어가지고 모래를 빼내거든. 한동안 물 담가놓으면. 입이 버러졌다. 오므라졌다 그래. 이렇게 까서 또 한번 흔들어. 해감을 해도. 젖꼭지가 있어. 쏙 나온 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밀어야. 저기까지 다 떨어지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붙어. 거꾸로 하면. 그러니까 이걸 잘 보고. 관자 부분을 밀어줘야. 관자 부분을 밀어줘야. 싹 떨어져. 우린 보면 알거든. 이제 다 깠네. 어우 많네. 이거는 이제 모래가 까라앉았는가. 이제 국물을 여기다 부어줘야지. 아무리 거석을 했어도 이렇게 찌꺼이 까라앉지 않아. 그러네. 벌이 같은 게. 하나도 뭐 씹힌 거 없어. 물을 조금 할 만큼 부숴가지고. 흔들어 내야 돼. 그래야 여기다 부어. 이게 벌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걸 한번 흔들어야 돼. 이거 깐 걸 한번 한 거죠? 찌꺼기가 있을까 봐 또. 이 국물은 까라앉혀서 여기다 부어야 돼. 아 이 국물도. 여기다 부어. 한번 헹궈서. 이제 모래에. 모래에 씹힌 거. 여기다 이제 이럴. 아 그 국물도. 뭐 이게 이제 찌꺼기잖아. 이제 끓여. 국물 한번 더 넣어. 이제 다시 끓이면 되네. 끓여다가 이제 된장 풀고. 야채 넣고. 야채 넣고. 야채 넣고. 아 이제 호박닭. 야채 육을 씻어야지. 줄기 좀 다듬었구나. 다 다듬었어. 이거 언제 다듬었어? 이런식으로 이거 줄기를 이렇게 쭉쭉 벗겠지. 으깨면서 씻어줘. 화장품 3개 육수 포도방 세게 향이 나는다 이래야 맛있다 이렇게 해야지 조선호박 고추 한장 고추 계란 계란 그리고 그냥 더럽고 찌꺼기도 없는데 덩어리 있을까봐 야 맛있겠다 이렇게 이렇게 아지락살이 많네 살이 아주 토실토실하네 구수한 냄새가 난다 이거 좀 떠야지 이제 고추도 넣어 꿀 넘친데 조금 이따 구워야지 아 너무 한가득이라 넘칠까봐 이제 팔팔 끓여야지 이제 끈다 냄새 좋다 이거 호박이 좀 누를 때까지 끓여야 돼 응 더 물러야 되겠네 아 저국살이 많이 들어가면 맛있겠네 간을 봐야지 아 매워 간이 얼큰해 아 매워 간이 맞아 매워야 맛있어 엄마가 매운 거 못 먹어서 호박이 물러졌어 호박이 물러졌어 아까 떠낸 거 이거 여기다 아 고물 아까 넘칠까봐 좀 호박이 물러면 달아지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부어서 이제 한 번만 끓여줍니다 이제 잘 끓었네 아 호박이 잘 퍼졌네 떠봐야지 매콤하겠는데 아주 매워 반지락도 많이 넣었는데 반지락도 많이 넣었는데 많이 넣어야 맛있지 맛있게 그려졌네 맛있게 보여 맛있게 보여 나는 왜 이리 매운 걸 못 먹을까 아주 맛있어 네가 먹어봐야 알아 근데 매워 어떻게 먹어 엄마는 한번 먹어봐 나는 괜찮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쌈박은 아주 맛있네 같이 먹을까봐 먹어봐 얼마나 맛있다고 얼마나 맛있다고 얼큰하네 간도 딱 맞지 시원하다 바지락도 먹어볼까 시원하다 나는 괜찮다 그랬잖아 나는 괜찮다 그랬잖아 너무 시원해 엄마도 밥 마르면 괜찮아 말아 먹어야지 말아 먹어야지 아멘 응원 아까 은행 응원